파트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똑같은 은혜 주먹 왼손 주먹 오른손 이렇게 은혜의 성령님 하늘 하늘 가르고 왼손 앞에 오른손 뒤에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고 이하소서 똑같죠 그 다음에 거룩한 거룩한은 손으로 이렇게 뭘 지워먹는거죠 거룩한 거 왼손 오른손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왼손 앞에 오른쪽 뒤에 불꽃 이렇게 거룩한 불꽃 바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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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e 하나 둘 셋 넷 다 생각コ Judas 마지막 aux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 precedente 오른쪽으로 쭈어먹는 거랑 똑같은데 이제 손을 이렇게 쭈는거야 이렇게 쓰는거야 이게 영광이야 주영광위해 이제 빨리 올게요 오소서는 내게 성령님 하늘을 다르고 이봐서서 거룩한 그곳 하늘로서 인사 다오르게 하소서 주영광위해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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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